부추 부추만 잠깐만 좀 더 기름도 넣어야 돼 참기름 기다려요 됐어 이윤아 벌써 먹는 거 아니야 살살해 이야나 살살 이거 짜니까 다음엔 니가 풀려 엄마 조금만 더 해 안녕 나 마이니꺼는 엄마가 해줄까? 아뇨 제가 할래요 알았어요 한번만 줄게요 이거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너무 많죠 됐어요? 된 거 같아 고기 그가 꿀 근데 밥 떡이 많았게 왜 이렇게 많아요 요거 어저께 저번엔 그렇게 구글달 내딸래 엄마가 조금만 더 해줄까? 딱 좋은데? 조금만 더 넣어볼까? 아니요 괜찮아? 딱 좋았어? 아니요 아인아 그 정도면 되겠는데 갓김치 줄까? 옳지 됐어? 응 응 이제 누가 제일 빨리 끓여요? 다 틀려 그때그때 그게 아니라 밥 먹는 숙소 말고요 오는 숙소요 아 그때그때 달라 그쵸? 제가 제일 빨리 오는 건 아니예요 됐어? 응 김치 조금 줄까? 네 잘 먹었습니다 응 팔꼽은 것 같다 팔꼽은 것 같다 무슨 버섯 들어가면서 이거? 이거 이 버섯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손으로 하지마 아니 응 그거 많이 넣을걸 오늘 팽이버섯은 많이 넣었는데 저도 알아요 이거 먹었네 응 엄마는 콩나물 닭보다 버섯밥이 더 좋더라 진짜요? 둘 다 좋은데 버섯밥이 더 딱 좋으네요 응 버섯밥이 더 고소 딱 좋네요 달큰하지 뭔가 네 먹어 네 디저트나 달고나처럼 달근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 간식처럼 달근해요? 네 엄마가 좋아하는 그 간식이요 응 어제 저번에 먹었던 그 간식처럼요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 있잖아요 그거 초콜렛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아닌 거 그냥 애교 때 옛날에 뭐죠? 그럼 바로 우리가 먹던거지 많이 졸려? 멍한건데요 멍? 추콜렛 얼른 먹죠 김치 올려줄까? 바로 거기에서 엄마가 바로 거기에서 엄마가 바로 거기에서 엄마가 먹은 거예요 기억 안 나 선생님? 그거 제가 알려줄게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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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엄마가 먹은 거입니다. 뭐더라? 쿠쿠야? 쿠쿠에서 먹었던 거예요. 와플! 맞아, 와플.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 면발. 면발 같아? 맞아. 쫄깃쫄깃한 면발.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 엄마가 엄청 큰 거 좋아해. 엄청 큰 거 맛있지? 네. 큰 거 맛있지. 아까 그거 하고 먹어요. 꼭꼭 씹어 먹어. 엄마씨는 구독자 멍멍이예요? 구독자 멍멍이예요? 구독자가 내가 멍멍이라고 했다. 고양이다. 아 매워. 쿠쿠가 엄마가 좀 많이 넣었나보다. 물 좀 먹어. 엄마한테 먹어봐요. 어디 부분이 매웠어?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미 제가 먹어서 엄마는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어요. 매운 것 같아. 맛있는데? 아니 난 매운데. 엄마는 안 맵지. 엄마는 안 맵지. 나는 사실 안 매운데. 엄마는 안 맵지. 카치. 오빠의 맵지. 아빠는 안 매월을 넣어야 하나. 엄마는 안 매월을 넣어. 아빠는 안 매월으로 넣어서 더 넣어. 어머 누가 결혼한 먼지도 있어요? 결혼한 먼지요. 결혼한 먼지 예 모르겠는데? 엄마는 먼지가 아니라서 밥 먹고 먹을게 많네 손도 자꾸 먹어 표고버섯이 안들어가서 덜 맛있나? 표고버섯이 안들어가서 덜 맛있나? 버섯이 더 많이 들어가면 좋아 근데 엄청 큰거에요 오돌오돌 미끄덕 미끄덕 그거? 아까 먹었다가 제가 아까 손이 먹어서 미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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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엄청 큰거에요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그거 먹을래? 고기버섯도요 알았어 다음엔 고기버섯도 많이 넣고 느타리버섯도 많이 넣어줄게 엄청 많이 고기버섯 조금만 넣어봐 알았어 그리고 밥도요 고기버섯 한때기는 안돼요 하나는 밥을 그냥 이것만 입는거잖아 한때기 한때기 아 또 피곤하구나 예유니가 자꾸 손으로 그렇게 하지마 손으로 하지마 손으로 하지마 네 오늘은 한그릇만 먹어 이따 또 먹어야 되니까 응 괜찮아 엄마가 이따 닦을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